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 오늘은 장윤선 정치정무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위부남이 돼서 돌아온 보너스 김재서입니다.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신혼여행 안 가십니까? 신혼여행 갈 시간이 없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허락 맞고 가려고요. 오우. 사실 주말간 결혼식이 있었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축가를 해 주셨어요. 박지원 변호사님께서. 아주 성급하게 준비하는 바람에 조금 중간에 실수를 좀 해서 매우 미안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이 나이트. 방송 때 봅시다 하길래 제가 속으로 신혼여행 그래도 짧게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신혼여행은 나중에. 선거 후. 선거가 바빠요. 네. 일단 선거를 먼저 진행하고 또 와이프도 사실상 거의 준정치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익스큐즈를 해 주신다고 해서. 무슨 신혼여행이 중요합니까? 방송 나가세요. 이렇게. 빨리 지역분들한테 전화 돌리세요 이래서 전화 돌렸습니다. 다시 한 번 또 결혼 축하드리고요. 방송여행 뭐 이런 거. 저는 결혼식장에 진짜 많은 분들 오셨더라고요. 정치인들, 방송 패널들, 도봉구 주민들 엄청 오셨던데요. 저보다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인기가 더 많으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위기론. 이 얘기 지금 바른데도 많이 질문하는데 실제 실체가 있어요. 이 수도권 위기론. 글쎄요. 저보다는 김재섭 위원장께서 훨씬 더 현장에서. 매우. 그냥. 왜 서울에 지금 계시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만 말씀을 드려도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울에 있는 49개 지역구 가운데서 저희가 8개를 빼고 41개를 민주당에게 내줬습니다. 그렇죠. 한 열 손가락도 안 되는. 그렇죠. 20대 국회도 거의 뭐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 12석. 그다음에 뭐 저쪽 민주당이 35석.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2석 이 정도가 돼서 거의 압도적으로 저희가 서울 지역에서만큼은 졌고요. 19대 때도 저희 16개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좀 이례적인 선거였고 mb 취임 이후에 바로 치러진 총선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당시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지만 바로 또 17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열리는 32석을 얻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만 봐도 저희는 20석을 넘겨본 적이 거의 없어요. 서울에서. 네. 서울이 48개에서 49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항상 10개 내외로 이기고 계속 졌다고 한다 그러면 수도권 위기론의 실체는 저희 국민의힘한테 있는 거죠. 무조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지금 김태호 전 강석구청장 출마 선언도 했고요. 또 이철규 사무총장의 이른바 승선 불가론.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장선 기자님.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를 했는데 국민의힘 고위관계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들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위기론도 낙관론도 없다. 지금은 유불리 따지지 말고 좋은 정책 잘 만들어서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전체 121개 의석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서울은 49개 중에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8개. 경기는 59개 중에 민주당이 51 국민의힘이 또 8개. 그다음에 인천은 13개 중에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2.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121석 가운데 103개가 민주당이고 18개가 국민의힘. 굉장히 의석소에서는 많이 밀리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번 판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일관되게 국민의힘이 앞섭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는 꾸준히 일관되게 민주당이 앞서고 있어요. 인천은 백중세. 그래서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인천은 조금씩 국민의힘이 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국민의힘 관계자. 국민의힘 관계자 얘기죠. 국민의힘 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도 비슷하게 보여요. 저희도 그렇게 봐요라고 하면서 그런데 인천은 우리가 앞섭니다. 인천에서는 조금 입장이 갈려요. 그런데 서울 경기는 똑같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을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서울이 상당히 고령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고령화되고 젊은 층들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서울에서 살기 어려워져서 경기도로 많이 이렇게 나가 있는 상황. 그래서 첫 번째 고령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 아주 비판적이었던 부동산 이슈가 여전히 서울에는 살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서울에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 40개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맥스 30개 그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구청장을 많이 졌어요. 전체 서울에서 구청장 8개인가 밖에 민주당이 이기질 못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동네는 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몇 천 표 차이로 다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이 민주당에도 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 내년 총선은 어찌 됐든 이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크기 때문에 윤석열 변수 대통령 변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다섯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플러스 알파라고 봅니다. 더 많다.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사실은 그게 결정적이다. 그런데 저는 비슷하네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앞선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 지역구인 노원구평. 제가 있는 도원구 갑. 여기는 소위 말하는 우세 지역에서 전혀 벗어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서울이 앞선다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강남 3구와 강북 3구를 통틀어서 평균 내에서 우리가 앞선다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1%포인트 차로 져도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원 도봉 강북 이런 지역들은 계속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이 이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일단 전체 지지율에서는 저희가 약간 이길 수 있어도 각각도 미시적인 관점에서 구단위로 지지율을 보면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의석수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관점들을 좀 보고 가야 되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그러니까 경기도권에서도 지역마다 험지의 특색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노원 지역 도봉 지역 그다음에 소위가 저희가 약하다고 하는 관악 구로 금천 지역이 똑같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악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거고 예를 들면 도봉이나 노원 같은 경우에는 호남세가 강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저희가 같은 접근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서울이 오를 거야. 경기가 오를 거야라고 하면 그러면 위기가 생기는 거죠. 다 다르게 좀 봐야 된다. 다르게 봐야 돼요. 정말로 점 찍듯이 봐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화한 분이 당 사역 가운데 한 분인데 그런데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추세는 서울이 앞서는 일관되게 앞서는 건 맞지만 동네를 좀 쪼개놓고 보면 각 구단위 각 동단위별로 쭉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전략 포인트가 다 다르다. 그래서 세부적인 얘기는 하기 어려운데 여하튼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중요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호 전 청장 얘기를 좀 했었는데 출마 선언은 했습니다 하고 아마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종천원 같은 경우는 총선까지 조국 대전 조국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사면부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유효한 프레임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김태우 청장 출마하고는 별건으로 내년 총선은 좀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태우 전 청장의 출마에 대해서는 당 내부도 당황해야 하는 것 같고 벌써 예비후보 등록을 해버렸잖아요.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천을 주든 말든 나는 출마할 때야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당 내부에서는 이게 계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앞두고 거 봐라 국민의힘 여전히 수도권에서 힘들다 이런 비판도 가능하고 대통령이 무리하게 사면복권 시켜서 출마에 명분을 줬는데 결국은 패배로 귀착되지 않았냐라는 비판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동네에서도 민심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강서구에 말하는 거죠? 강서구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나와도 김태우 전 청장 당선 어려울 거다. 왜 저렇게 권력 의지가 센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본인은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당도 부담스러워하고 또 이제 대통령실이나 용산에서 어떤 입장을 피력할지 그건 알려진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공란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을 자멸하게 할 수는 있어도 조국 전 장관이 국민의힘을 띄워주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띌 때 조국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나도 안 먹혔잖아요. 참패했습니다. 참패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크게 해 주는 데는 큰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또 국민의힘의 구세주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해목은 조국 프레임을 또 들고 와서 강서구 구청장 선거를 치룬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하지도 않을 거고요. 게다가 정말 냉정하게 김태우 구청장이랑 조국 전 장관이랑 어떤 정치적 구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왜냐하면 대다수의 분들은 사실은 김태우 구청장이 어떤 사람이었지라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 이런 큰 이슈들은 있었지만 전국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랑 매치업을 해 가지고 조국 때 누구 해서 할 만큼 구도가 형성되는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객공천 정도로 어떤 큰 틀 안에서 한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어도 그냥 그 전국 자체를 끌고 갈 만큼 조국 때 김태우의 프레임은 그렇게 유해한 프레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그리고 사실은 본인 비리 문제로 조사받기 시작하니까 폭로를 해서 사실상 공무상 취득한 비밀로설 문제로 재판받고 유죄 판결 받아 가지고 강서구청장에서 내려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 때문에 만들어진 선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대법 판결 나고 석 달도 안 돼 가지고 대통령이 사면복권 해서 출마의 명분은 줬지만 그렇다고 또 난짝 가서 진짜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히 강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서희초 담임교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아빠가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는 거 아닐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 여론이 있는데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 위기론 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크죠.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 리스크죠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재명 대표에 나오는 어떤 발언 리스크 행동 리스크 가족 리스크 사실은 그 사법 리스크 넘어있는 총체적 리스크들이 같이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지역에서 돌아다니게 되면 지역의 호남분들 중에서 민주당을 평생 지지하셨던 분들이 나 이재명은 못 짓겠어 라고 하는 난 도저히 저 사람은 못 짓겠어 하는 분들이 보면 사법 리스크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개인적 인격체를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의 간판이 이재명 대표고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읽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서 도덕적 타락 그중에서 돈 봉투 혐의 이런 말 그대로 부패범죄와 연루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자꾸 이재명 대표가 그걸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지 그걸 상세하는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라는 개인 인격체 리스크 전체가 지금 수도권 위기론에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 4개월 차가 들어선 국면이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재명은 범죄자야라는 어떤 프레임 속에 사람을 가둬놓고 압수수색을 350번을 하고 계속 어떤 정부의 정권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한다고 하고 그러면 또 언론이 한동안 또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 감옥 가냐 안 가냐 그래서 체포동의를 하냐 마냐 이걸 가지고 또 일주일 내내 또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어쨌든 실제 그런 범죄가 있었다면 벌써 구속됐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가루가 됐겠죠. 그런데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백현동하고 대북송금하고 두 건이 있는데 백현동은 또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대북송금 가지고 어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다고 밝혔는데 민주당 법률위원회 변호사들이 여태까지 안 됐었나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이재명 대표에게 씌운 이 범죄자 낙인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진짜 저 사람 범죄자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퉜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어찌 됐든 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예컨대 이제 기각이 된다. 그랬을 때는 완전히 정세가 역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기 중에 쳐서 민주당 내부를 교란하거나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끊임없는 사회적 낙인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지우 위원장님. 지금 말씀 연장선상인데 백현동이나 대북송금 지금 피의자 전환했으니까 구속을 지금 영장을 할 거다 이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 구속이 되면 또 구속이 안 되면 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설거 전략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구속이 되면 이재명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고 안 되면 지금 우리 장윤선 기자님 말씀처럼 완전히 국민이 전환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힘을 띄워주는 역할은 아니라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전제를 하고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 감옥 가는 거를 무슨 감 떨어지듯이 저희가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면 선거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당대표 이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김기현 당대표 아닙니까? 김기현 이재명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재명 대표는 알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저희 동네 같이 놀러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일하시는 20대 남성분이 이준석 대표를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만큼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여당이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지 이재명 대표 감옥 갈 거고 너무 비호감이니까 그게 우리 선거를 이기게 해주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저는 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로 지금 저희가 선거 전략을 짤 게 아니라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우린 우리대로 가는 전략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 선거는 또 전국 이슈도 변수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가장 현안입니다. 내일부터 방류가 됩니다. 김재수 위원장 먼저 여쭙겠습니다. 총선 직전은 아니지만 이거 좀 길어지면 선거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도 이건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안전하냐 안전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련돼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겠죠.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관련돼서도 비슷한 건데 민주당이 어떤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정부의 당을 공격할 때 일단 때리고 보자 하고 다 쏟아내요. 그러면 결국 청문회장에서 아무것도 못해. 이미 다 나온 내용 가지고 또 싸워야 되니까 국민들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도 벌써 한 4, 5개월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로 다시 한 번 뭔가 또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그러니까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야 부정적인 기류는 더하겠지만 글쎄요. 민주당이 이 문제를 잘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으려나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어제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게 방류를 결정을 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잠재적 묵인 정도 아닌가. 왜냐하면 외신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인도스 했다. 한국이. 뉴욕타임스 같은 데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외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지하니까 저렇게 주변 국가 가장 가까운 한국이 지지하니까 그냥 방류를 결정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중국 홍콩 대만 어쨌든 중국 계열 나라들 대체로 다 반대를 하고 있고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도 반대를 하다가 어쨌든 일본이 세게 로비를 하니까 이제 주춤한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방류가 시작되면 30년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계속 3종 수소의 늪에만 갇혀 있는데 3종 수소 이외의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핵종 제거가 안 되는 핵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핵종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거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칙 해가지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다고 했어요. 이 안보라는 게 과거에는 군사 안보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 이후에는 인간 안보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어요. 사람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하고 환경행적으로도 평화롭고 생태계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인간 안보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원칙이라고 하면서 이 심각한 환경 안보 인간 안보에 해당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의제로 다루지도 못했어요. 마치 정부에서는 의제로 안 다룬 것이 잘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뜨겁고 반대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 외교회 현장에 가서 이거 말도 못 꺼냅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은 도대체 찬성도 반대도 못하는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말해야죠. 안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말라라고 우리 국민들이 반대해서 안 되겠다. 밀어달라 요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을요. 우리는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에서 하게 생겼어요. 미국 국방부가 표기를 일본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아니에요. 거기 동해예요. 무슨 일본해입니까? 우리 애국가 어떻게 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말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아니다. 동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 이 수준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 부른 부분들이 그래도 선거라든지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당연히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향후 30년간 최소 계속될 이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에게도 기시다 총리는 2011년 3월 11일 날 터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제 끝났다라고 마무리하고 싶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자민당과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선거에도 악영향이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매우 안 좋은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재수 위원장님. 그런데 아까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좀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염수 문제는 오염수 문제로 보고 한미일 정상회담은 잘한 정상회담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왜냐하면 일단 오염수 문제를 좀 차치하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의 교역이 얼만큼 확대될 것이냐.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얼만큼 기회가 더 넓어질 것이냐. 저는 이 문제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이 문제 많이 논의했으니까 조금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미국을 넘어선 유럽 그러니까 세계 두 번째로 경제력이 강한 어떤 국가들 해서 우리가 유럽 전체를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왜냐하면 기술 표준이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이 다르고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기술 표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눈치 보면서 중국도 같이 가고 유럽 미국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도는 지금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국제정세에 따라서 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돼서 앞으로도 경제 교육 확대나 안보 확대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부분은 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과 과가 어디가 있는지. 어느 어떤 교섭이나 협상에서도 늘 있는 건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큰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어하거나 주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덮어놓고 다음에 논의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외교적 협상을 입건해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북한이라는 위협을 놓고 한반도 평화 전략을 지난 93년 이후 북핵위기 이후 계속 이걸 짜온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문제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구축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평화체제를 만드는 게 그동안 진보 보수 정권 모두의 기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린 거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으로 나가야 된다.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가 안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야당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한반도 정세가 끌려가고 있다. 전쟁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토크킹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장윤선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